제가 이때까지 해본 세미나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베리에이션이 큰 그런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첫 시간에는 이 인포메이션 지어메트리가 무엇이냐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여기서 참 여러 가지 니즈들을 갖고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오히려 수학 전공자분들은 거의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약간 배경 지식으로 전제를 하고 설명해야 될지가 좀 많이 애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이 어떤 분들께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A부터 C까지. 그래서 중간에 애매하시거나 어떤 질문 있으시거나 제가 너무나 가정하면 안 되는 건데 가정하고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으면 그냥 끊고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하는 것은 김정은 교수님께서 미싱 데이터 쪽에서 다뤄주시는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 수학적인 약간 컴플리먼트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정보기화 자체도 자체지만 약간 수학적으로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같이 알아가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서 약간 이제 수학적인 사고가 무엇인지부터 좀 같이 출발하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수학을 보통을 할 때는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시에서 그 구체적인 거에 이면에 있는 구조들을 보고자 해서 그건수로부터 이제 어떤 일반화와 추상화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구체화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일반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 어떤 한이 없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어떤 수학적인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어떤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과를 하나씩 양순에 쥐고 있으면 사실 이게 1 더하기 1이 2인 거에 어떤 전신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저희가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하는 시점에서는 사과가 더 이상 사과든 배든 아무 상관이 없고 심지어 카테고리를 과일으로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고의 어떤 비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2 빼기 1은 1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면 사과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가령 이제 돈에 대해서는 일단 돈을 잃는 것을 해석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쭉 생각들의 방식이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가능한 한 되게 심플하고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는 거를 관찰하는 걸 토대로 어떤 얘기들을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 함유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사실 하나하나 깊은 정책을 담는 그런 얘기들을 같이 보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여러 수학 중에서도 저희는 정보기약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식들을 접하고 익히고자 하는데 이 기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중국에서 의역을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몇 기에 어찌 할 자이고 이게 어떤 하우마치라는 의미인지 이게 어떤 소위 도형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오해가 어떤 기약이랑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량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 학문을 보통 기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히 어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그 공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부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각도나 어떤 휘어진이나 어떤 이제 요기는 그런 양들을 정량적으로 연구하는 수학을 통칭해서 보통 기약이라고 코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하라는 단어로는 전달이 됐다면 여기서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피셍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자전히 지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차후에는 이걸 어떤 건지 해서 볼 거냐면 어떤 보통은 이제 물리학에서는 어떤 이제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쪽 통계학이나 ML 쪽에서는 쿨팩 라이브러리 다이브레전스, KL 다이브레전스로 단어가 많은 분들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함수가 사실은 이제 있는데 파라미터를 기준으로와 그거의 어떤 해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브레그만 지오메트리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보계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와닿게 되는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통계적인 모델을 저희는 미분다양체라는 특정 미분계학의 공간으로서 간주를 하고자 할 텐데 그때 공간 위에 주어지는 리만 매트릭 이게 뭔지 다 지금 정의를 해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미분다양체, 어떤 리만 매트릭. 그래서 그거를 피셔정보 행렬로 선택한 기학의 특징 그리고 이거의 응용을 탐구하고자 하는 항모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쓰시면 끊고 파란 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단어들 자체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구나.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좀 가져가고자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 단어들 자체를 알기 전에 그럼 이거 알면 어디다 써먹을 수 있나요? 정준이 엄마. 죄송한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음소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계약의 어떤 통계적인 응용은 가령 이제 어떤 어신토틱 티어리 오브 스태티스컬 인퍼런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EMR 고리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김정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쪽이 약간 이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따라가는 레퍼런스에서는 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 계약에 대한 얘기들을 전개해 나오자 하고요. 하지만 ML 쪽에서도 머신러닝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지금도 현재의 진행형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셔서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들은 굉장히 어떤 그 사실은 단순하고요. 그래서 그 단순한 프레임워크들을 어떤 이제 정보 계약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세미나 시리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자연스러운 어떤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만 하더라도 가령 이제 뭐 통계약이 되었든 아니면 ML이 되었든 아니면 또 어떤 쪽에 관심사가 되었든 그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수학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공감대가 바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통계약과 수학의 관계가 아니라 가령 이제 뭐 들어보시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확률론이 중요하고 해석학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 공부 좀 해보셨으면 그런 말을 들어보실 텐데 왜 하필 기약이냐.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굳이 그걸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있는지. 약간 이제 이런 어떤 좀 까칠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들의 답해 나가기에 앞서가지고 적어도 저희가 전부 다 같은 언어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너무나 당연한 언어들이겠지만 어떤 분들께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단어들을 좀 통일을 좀 하고자 어떤 예시들을 좀 가지고 온 것이니 너무 당연하신 분들께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거냐면 그럼 실제로 눈이 이제 6개가 나올 테니까 집합으로서는 6개의 원소를 들고 있는 그런 집합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이제 집합을 소위 말해서 이제 샘플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칭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예시를 바꿔주면 실제로 그 녀석에 대응되는 샘플 스페이스를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에서 핵심은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오는지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랜덤성이 개입한다는 말이고 그 랜덤성이 개입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는 사건, 그리고 1이나 2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숫자를 무관한다는 거죠. 1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1분의 1이야. 1과 2가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2분의 2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확률 100%가 아닌 그 세관을 사실 설명하는 이런 각각의 집합들을 저희는 이벤트라고 호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벤트들을 수학에서는 해야 되는 게 전부 다 모든 걸 집합과 함수로 설명을 해야 될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집합으로서 콜렉션으로 모으고자 하냐면 이벤트들을 모아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집합이에요. 혼동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두 종류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런 1부터 6가지의 원소들을 말 그대로 원소로서 모아놓은 집합을 저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르겠지만 또 다른 집합으로서도 뭐도 도입하는 거냐면 이 각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 자체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집합인데 그것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통 확률론에서는 시그마 필드 그리고 사실 칙도론에서는 시그마 필드 이런 단어들로 부르는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벤트드리브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사위 예시의 경우에는 1부터 6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이걸 보통 파워셋이라고 하죠. 이거가 될 거고 아시다시피 원소의 개선 총 2의 6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벤트들에 있어가지고 확률값을 부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각각의 이벤트마다 그거에 대응되는 어떤 값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값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확률 측도 혹은 probability measure라고 고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오는 사건은 확률이 6분의 1이고 3과 5가 나오는 사건은 6분의 1이고 그리고 전체가 나올 확률은 1이고 하나도 나오지 않은 확률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시를 바꿔주면 샘플 스페이스가 바뀌고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모이면 시그마 필드가 있겠고 그리고 그 시그마 필드들의 각각의 원소들마다 어떤 확률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써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확률을 부과하는 방식은 수학적으로는 이 3가지 오브젝트를 동시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벤트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고 보통 이걸 저는 캡틀, 이제 어떤 커들리 앱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probability measure 자체 각각 이벤트들마다 확률을 부여해 주는 함수를 이것들을 3가지 트리플을 통칭해서 probability space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시를 바꿔가지고 계속 확률 공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사위를 던지는 건 뭔가를 던져가지고 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리얼 시스템을 보통 이렇게 짝대기를 해서 수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결국에는 함수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좀 사실 단어가 좀 헷갈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 랜덤 베리어블은 실제로 베리어블을 지체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함수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서 보통 이제 저희는 실수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거지만 사실 인포메이션 지저메틱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복소수로 가는 함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수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지체하고 그리고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랜덤성을 부여해주는 함수를 가지고 랜덤 변수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정확한 정의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저희가 Expectation Value라고 부르고 그거는 어떻게 그냥 정의하면 각각의 값들에다가 각각의 값들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들을 곱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걸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쓰면 이렇게 되겠고 약간 fancy한 언어들을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finite sum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sum들은 사실 어떤 특정 적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면 사실 이제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랜덤 변수가 얻는 값이 랜덤하기 때문에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정도를 저희가 이제 분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분산의 정의는 이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부터 이제 평균값 혹은 이제 기대값이 떨어져 있는 그 정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재주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오히려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제 말들의 어떤 이면에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비록 논리를 어떻게 세웠냐면 1부터 6이라는 어떤 눈금이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그냥 어떤 소위 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타당하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면 주사위가 정확하게 어떤 정육면체로 생겨야지만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주사위는 사실 그렇게 생겼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주사위 생김새를 조금만 바꿔주더라도 실제로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든 곳에서 6분의 1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이 말은 수학적으로는 그럼 무슨 의미가 될 거냐면 샘플 스페이스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샘플 스페이스는 1부터 6이라는 원수 6개를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할지언정. 거기에 주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시그마 빌드도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private version은 같아야 될 이유가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개 있을까요? 당연히 무한 게 있을 거예요. 주사위를 받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률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 이 어떤 이제 의존성이 실제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찰을 조금 더 틀어가지고 조금 더 저희한테 와닿게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값은 각각의 눈금들을 부여하는 것마다 그 녀석들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 각각의 확률들을 바꿔주는 것마다 probability measure가 있는 거랑 사실은 당연히 1대1 대응이 있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이 어떤 값들일 것이니 이 6개의 값을 이제 수소상으로 모아가지고 R6의 원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R6의 원소를 하나 얘기하는 것과 그 어떤 이제 probability measure 어떤 확률축도를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팬시하게 또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뭐가 좀 여기서 슬쩍 들어가 있냐면 확률축도 probability measure 안에 랜덤 베리어블을 슬쩍 안쪽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값을 부여하는 것마다 어떤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distribu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probability measure를 결정하는 것과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데 이 초이스들이 이 주사위들에 의존된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사위는 각각의 확률분포를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통계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어떤 랜덤하게 어떤 숫자들을 얻어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떤 주사위에서 왔다고 보는 게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통칭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들은 이거와 다른 경우들이 왕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의미들을 헤아려보면 사실상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보 기아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으니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가령 이제 어 그러면 좋다. 어떤 주사위를 쓸지. 그리고 그 주사위를 이제 이런 이제 R6의 원소를 하나 결정하는 것을 토대로 결정하고자 할지언정 기약과 상관이 있느냐?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론이 중요하다. 아니 매니저 어떤 측도에 대해서 배우는 매저에 대해서 배우는 매저 디어리가 중요하다. 이러면 오히려 오케이. 네. 기약이 뭔 상관이냐? 약간 오히려 좀 까치하게 좀 그렇게 보여지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득해 나오자 하는 게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더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자 하냐면 주사위를 결정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동일한 샘플 스페이스와 동일한 시그마 빌드 위에서 주어져 있는 프라이베티 디스트리션들의 모임을 생각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기약적인 관점들을 등급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 이제 눈금이 6개인 것만 하더라도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의미해서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제 눈금이 6개든 100개든 100만 개든 사실 무한 개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단순한 상황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면의 개수는 사실 4개부터 말이 되지만 마치 이제 면의 개수가 3개만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가장 단순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유는 모든 걸 이제 R3에다가 표현하면 다 시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냥 그게 단순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각 주사위에 해당하는 확률분포가 즉 R3의 원소가 하나씩 있는 것마다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식도가 하나씩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값들은 저희가 전부 다 양수가 적어도 이제 0은 아닌 거를 생각을 하고 다 이 총합이 1이 되는 걸 저희가 이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할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프라빌리티 디스트리뷰션들에 보이면 이런 소위 말해서 그 심플렉스를 모아놓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R3의 원소인데 이 엔트리들을 다 더해놓은 것이 1이 되겠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질문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니시면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프라빌리티 디스트리뷰션들의 모임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꼭지점이 해당하지 않고 지금 안쪽에 내부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각져 있잖아요. 각져 있으면 저희가 이제 미적분화로 뭐를 알고 있습니까? 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각져 있는 형태를 조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이거를 단순히 sum이 1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제곱이 1이 되도록 형태를 좀 바꿔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씌우더라도 제곱분을 씌워주는 거랑 1대1 대형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슬쩍 상황을 틀어가지고 이 2를 붙여주는 건 그냥 단순히 계산상의 편의상입니다. 2가 아니라 뭐 1이어도 되고 100이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를 이제 붙여가지고 요렇게 치환을 한다고 하죠. 각각 이제 P1, P2, P3에 대해서. 그러면 그럼 이거가 어떻게 지금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형태가 표현이 되겠죠. R3에서.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R3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그런 이제 AAA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각각 이제 지 아이들이 이제 다 양수여야 되는 조건이 여전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R3에 있는 어떤 길이가 이제 거리가 이제 2인 9 중에서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1, 4분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장점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일단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분 같은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더 이상 제약은 이제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같은 얘기라고 저희가 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도 여기서 사실 좀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요렇게 어떤 껍데기를 그려놓은 것은 뭔가요? 사실은 이거를 표현하는 거는 두 가지 파라미터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북극점으로부터 요렇게 가는 앵글과 이걸 보통 이제 어떤 스피리컬 코디네이션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쪽 XY축에서 X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요렇게 두 각도만 정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크기는 지금 지금 2로 제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점이 유일하게 정해질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희가 뭐를 사실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실제로 이 M이라고 해놓은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Private Distribution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소들이 지금 지치하는 거는 확률 측도 내지 확률 분포예요. 그런데 이미 저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미 어떤 기약적인 공간을 생각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약적인 공간으로서 각각의 엘리먼트들마다 그 녀석이 대응되는 확률 분포 혹은 확률 측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네. 약간 이 정도로는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공간을 좀 이해하는 쪽에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그 약간의 다변수 미적분학을 좀 쓰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약간의 다변수 미적분학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나 또 불편하신 분들은 시작해 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M이라는 집합은 현재는 저희가 저렇게 표현이 돼 있는 이제 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저희가 컨크리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그리고 M은 제가 왜 이 기호를 M이라고 쓰냐면 저희는 나중에 이런 공간들을 매니폴드라는 단어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제가 M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M 위에서의 그 커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 가능한 그런 커브들을 생각할 건데 적어도 한 번 이상 미분 가능한 그래서 그 커브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각각의 어떤 시간을 고정하는 것마다 그 시간마다 이 M 위에서의 어떤 그 포인트를 뱉어주는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커브는 가령 생김새가 요런 이제 노란색으로 요렇게 가거나 요런 것들 혹은 이제 이것과 아니어도 되겠지만 요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각 T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사인해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커브의 접벡터는 저희가 어떻게 좋아진다라고 대학교 때 배우고 넘어갔었냐면 제가 사실 지난 학교 때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쳤었거든요. 그 단순히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 지금 배율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냥 미분을 해주면 돼요. 단순히 미분 해주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뜻이 되냐면 이런 커브가 있으면 가령 저희가 요 점을 잡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커브를 따라가지고 이게 지금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바뀌는 이 변화예요. 요 벡터라고 이 벡터를 요렇게 이거 지금 세타1이라는 베리업을 기준으로 한 편미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령 이러면 세타2를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으면 지금 그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걸 요 세타2 방향의 편미분이라고 보면 이게 어떤 벡터의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이제 당연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고 가게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탄넷 벡터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지금 M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사용 대수에 대한 일단은 포뮬라를 들고 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얘기는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서양대시어로부터 저희가 뭐를 배웠냐면 그리고 제가 일부러 혹시나 그 이것들을 너무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정말로 이제 한 10년 만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이제 목록을 보시면 직장인과 문과생활을 위한 수학 교실을 하고 21년 여름에 진행한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에 어떤 5678번을 이제 보시면 이게 각각의 2시간 반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 뭐 서양대서같이 이런 걸 공부하는 거다. 그런 것들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RN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N개의 엔트리 를 들고 있고 그래서 각각은 다 지금 실수 값들을 지금 지체합니다. 그래서 이 RN의 원소를 저희는 벡터라고 호칭하고 많은 책에서는 어떤 이제 화살표 기호를 쓰지만 저는 그냥 그냥 이제 화살표 없이 그냥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V의 원소, 집합 V의 원소를 저희는 벡터라고 호칭했고 두 개를 데리고 올 때 이거 사이에 소위 말해서 다 프로젝트,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이거를 배웠죠. 그래서 a.b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각 순서쌍끼리 곱해가지고 그걸 sum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정의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이너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에 어떤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너 프로젝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에 아주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정보기화에서는 지금 그 맥락을 따지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젝트가 이제 다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으면 다 프로젝트로부터 저희는 똑같은 벡터를 같이 닷을 취하고 스티어로트를 씌움으로써 그 벡터의 크기를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 두 벡터 간의 코사인 세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저희가 해서 그래서 이 이너 프로젝트가 하는 역할은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벡터 간의 맺고 있는 그 관계 그리고 그 벡터 자체의 사이즈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뭐를 볼 수가 있냐면 RN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일단 단순히 집합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집합으로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원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집합의 원소가 몇 개고 이런 얘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다 프로젝트를 부여한 시점에서는 뭐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냐면 벡터 자체가 갖고 있는 크기가 얼마냐 그리고 두 벡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라는 거는 뭐에 의존되는 컨셉이냐면 다 프로젝트에 의존되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덕법입니다. 다 프로젝트는 이너 프로젝트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은 이너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이너 프로젝트에 따른 매그니튜드와 두 벡터 간의 앵글이 정해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너 프로젝트의 선택지는 똑같은 RN 위에서도 다른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 프로젝트를 별생 없이 쓰기로 하고요. 왜냐면 그게 적어도 저희가 써왔던 녀석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R3에다가 다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아까 저희가 이 벡터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탄젝트 벡터를. 그래서 커브 C를 주고 커브 C에 사실 이제 그래디언트 벡터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에 크기를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크기를 구한다는 건 두 벡터에 닷을 취해가지고 스퀘어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고 이걸 계산을 하기로 하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각각의 지금 D, G, K를 D, T로 나눈 것들을 순서상으로 성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단순히 곱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분이 3개니까 3개를 더 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크기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GK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아까 저희가 치환을 했었죠. 그래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3가 1이었던 거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형태를 이렇게 바꿔치기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스퀘어 루트가 2분의 1승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미분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제 해주게 되면 소위 체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원래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승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제곱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적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거 되게 어떤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이 형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를 좀 관찰할 거냐면 그 역시 이제 체인으로 써가지고 로그 PK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하죠. 지금 이 PK 자체는 T에 대해서 지금 각각 바뀌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거 LN을 지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PK가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도 단순 미적분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넵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서 이렇게 되는 형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 형태가 되도록 지금 이 PK가 이제 마이너스 1승이니까 분모에 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한 개를 더 곱해주고 하나를 더 밖으로 빼면서 분자에다가 하나를 해서 지금 두 개가 분모에 있는 걸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중요한 관찰입니다. 나중에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는 PK랑 로그 PK에 고부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엔트로피 혹은 KL 다이버전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 저희는 이미 사실 그거의 어떤 전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로그가 쌍뚱맞게 등장하기 시작하냐 라는 것들을 사실 여기서 슬쩍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좀 적어도 오늘 얘기에서는 전부 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수리통계를 공부해 보신 분의 경우는 이 표현의 정체가 사실 무엇인지 눈치채시겠는지 사실 그게 한 가지 해볼 만한 좋은 필요한 질문이 되겠죠. 나중에 김장현 교수님께서 웃으시니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면 많은 시간 내로 다 얘기를 못해 주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비록 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M에 있는 각각의 원소 G1, G2, G3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뭐를 아까 그림에서 보았냐면 물론 이것 자체는 순차상 세 개로 표현이 되는 원소들인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각도 두 개만 정해지는 즉 파라미터 두 개로 정해지는 녀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걸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사실은 이건 2차원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비록 R3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변수는 파라미터는 두 개만 있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원소는 파라미터 두 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세타가 정해지면 이 세타는 세타1과 세타2라는 두 개 순수상을 갖고 있는 녀석을 지참합니다.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거는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바꿔 말해서 지금 G와 P도 원래 P가 priority distribu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지금 세타에 대한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히 어떤 탄젠트 벡터의 어떤 매그니티드의 어떤 제곱뿐만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G라고 하는 M에 있는 원소들을 세타에 대한 함수로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세타에 대한 함수를 지금 그러니까 편미분을 할 수 있는 개수가 지금 총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세타1을 기준으로 미분할 수가 있고 세타2를 기준으로도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채팅방에 올라온 거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실제로 제가 요렇게 라운드제이 라운드1이라고 쓴 거는 실제로 세타1과 세타 이제 세타 세타1 번째랑 세타 세타2번째방향으로 편미분 해가지고 베터를 만든거죠. 베터를 만들었으면 그걸 기준으로 다 프로덕트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베터라고 하는거 말고 Rn의 원소에 해당하는거니까 혹시나 이제 편미분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의가 실제로 무슨 얘기가 다 프로덕트가 각각의 순수상을 곱해 가지고 더하는거라고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그냥 이 j번째랑 i번째를 편미분해가지고 그걸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걸로 정의가 돼요 그런데 위에 계산을 따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이 계산 방식은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로 미분했던 형식을 단지 이런 편미분으로만 여기만 바꿔주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같은 계산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또 같은 거를 저희는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이 지금 마이너스 이승으로 바꾸고 앞에다가 pk를 밖에다가 하나 써가지고 그 마이너스 이승으로 바꾸면 각각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로그로 다시 합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그래서 같은 질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벡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2번째 방향과 i번째 이 j랑 i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너 프로젝트를 취해주고 나니까 답 프로젝트를 취해주고 나니까 얘가 나왔어요 계산이 갈바합니다 순정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건 해석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수리 통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1부터 3이라고 적힌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한 샘플 스페이스가 원소를 세 개를 들고 있고 일반적으로 적분으로 표현이 되겠죠 어떤 원소가 이제 무한계 있는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여전히 어쩌라는 것이냐 그 답 프로젝트를 취했더니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나왔다가 현재까지의 관찰이에요 적어도 그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나가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던 얘기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관찰을 토대로 저희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일반화 및 추상화하는 생각들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예시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바꿨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는 R3 안에 들어있는 2차원 9의 어떤 일상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금 이미 기학적으로 이제부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기학적으로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거냐면 확률분포들의 모임이 2차원 9의 특정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벡터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 벡터들이 맺고 있는 관계라는 건 그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 간의 각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벡터의 크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냐 그렇죠? 벡터의 크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냐 두 벡터가 맺고 있는 각도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적어도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등장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을 그렇게 해보니까 이너 프로듀트에서 자연스럽게 피셔 인포메이션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미분기화의 프라이마크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관찰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소가 P1, P2, P3 그러니까 총 3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밀리를 트라이노미아 패밀리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밀리 M을 기약적인 공간, 저희는 오늘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매니폴드라고 포칭하고 요새는 이걸로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머신러링 쪽 박사님께서 만드시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좀 유명해지는 단어였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 미분기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R3에 속한 스피어의 어떤 일사분면으로 간주하고자 하면 저희는 이거에다가 보통 이제 오늘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 이 방식으로 저희는 이 관점들이 계속 배워나올 겁니다 그래서 M에다가 어떤 내적을 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치팅입니다 정확하게는 리마리아 매트리라고 호칭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적처럼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도 크게 이제 전달이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에다가 주어지는 내적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피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더라 적어도 트라이노미아를 빼밀기의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은 사이드 코멘트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약적인 공간은 사실은 리마니아 매트릭을 토대로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미분기약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을 지금 공부롭게도 특정 통계적인 모델과 피션 정보 행렬이 따르고 있으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한 게 없어요 인위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피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나온 건데 피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등장하는 포지션은 사실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너 프로젝트라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트라이노미아 패밀리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관찰을 미분기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미분기약 철학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얘기를 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가 앞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함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트라이노미아 패밀리는 스피어의 일상 변화에 나옵니다 정말로 기약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근데 스피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리는지 일단 알잖아요 R3에서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고 그러면 그 스피어 위에서 두 점 찍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관찰로 스피어 위에서의 두 점은 이미의 두 점은 절대로 뭐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까? 스트레일라인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휘어있으니까요 어떻게 직선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최단거리라는 개념 자체는 절대로 직선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관찰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피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로부터 워드슨이 몇 가지 함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커널 메소드예요 근데 커널 메소드는 오늘은 좀 어려우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노미아 패밀리를 피쉬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너 프로젝트로서 갖는 사실 리바니언 매트릭스 갖는 매니폴드로 간주하면 이제 이 말은 어떤 분들이 지금 좀 외계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보다 정도로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두 확률분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앱에 있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혹시 트라이노미아 패밀리를 저희가 정의를 했나요? 세 개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R3라서 그런 건가요? 그림을 R3에 있는 단위구로서 그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상황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소의 개수로 그냥 N개로 늘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림만 이제 그런 식으로 있다라고 상상만 해줍니다 RN상에서의 스피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원소가 세 개니까 S2가 된 거고요 2차원구가 된 거고 RN에서는 일반적으로 N-1 스피어가 되고 사실은 인피닛 디메이전이라고 사실 돼요 인피닛 디메이전에서 말씀하세요 멀티노미알 또 항상 구에 스피어의 일사분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티노미알 패밀리의 정체는 사실은 어떤 스피어의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셜 인퍼메이션 매트릭스 기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마니알 지어메트리의 어떤 스피어 모델 스페이스에 해당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그냥 그림으로 직관을 위해서 가져오신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2x2 매트릭스로서 인피셜 인퍼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자연스럽게 계산을 했더니 내적 피셜 인퍼메이션 매트릭스가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그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 모양을 9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 무슨 식을 주셨는데 그걸 다르게 줬으면 다른 매트릭스가 나왔을까요? 궁금해서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실제로 저희가 들고 시작한 녀석은 이 녀석인데 들고 시작한 녀석은 이 녀석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요 지금 제곱으로 형식을 바꾸게 되면 이게 어떤 요렇게 이제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요렇게 지금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바꾼 전자에서 우린 이거의 기학적인 해석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가 지금 집합으로서는 1대1 된 관계가 있어요 집합으로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일단 생김새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는 일부러 지금 똑같은 공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리만 매트릭을 골라서 내적을 골라가지고 일부러 공간이 이렇게 보이게끔 저희는 사실은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내적을 고르는 방법은 사실 무한계의 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이스 중에서는 요렇게 사실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관점도 택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디스트리뷰션들의 모임을 언제나 이렇게 봐야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경우 이런 해석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요긴하다 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나 누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이거 아닌 다른 식으로 레프리센트하는 방법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다른 것 중에서 더 요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거는 다른 식으로 레프리센테이션을 하면 그걸 막 계산하면 똑같이 피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계산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맨 마지막에 탄젠트 벡터를 실제로 gk라는 이걸 나중에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 점 근처를 표현하는 방법을 어떤 gk를 쓰든 아니면 pk를 쓰든 그거랑 무관하게 여기의 표현은 똑같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gk를 썼던 다른 표현을 썼던 이걸 pk를 돌려놓으면 이 형태는 반드시 이거야 되잖아요 탄젠트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레프리센트를 하더라도 불변하는 것들을 저희는 하고 있으니까 기하학적으로 reasonable하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어떤 그림을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어떤 걸 그림을 그리더라도 사실 그 탄젠트 벡터를 메꾸는 역할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재진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왜 z를 e 루트 p로 왜 앞에 e를 왜 붙여서 원래 p1 플러스 p2 플러스 p3가 1인데 그걸 왜 4로 만드는지 그게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계산해서 요렇게 지금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맥락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맥락에서는 이 2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일로 그냥 맞춰서 다른 걸로 맞춰서 현재까지 계산해서 상관없는데 다른 계산들을 하다보면 이게 좀 요기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들 또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설명할 때 보면 편미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편미를 보면 이제 dt로 편미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t가 진짜 무슨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미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적으로 dt를 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편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커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자 했을 때 커브를 생각하는 게 마치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원 파라미터 패밀리라고 불러야 되는데 각각의 어떤 값마다 그 값에서 이제 어사인되어진 어떤 ME에서의 원소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방식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커브가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 시간이 간다고 생각할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들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출발이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인데 만약에 컨티뉴스한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나요? 네 이게 그 다음에 하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처음에 그 형태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서 변환을 하셨다고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삼각형의 그런 면이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구면의 형태로 치환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원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 가능한 형태라면 이런 변환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편의상으로 이런 어떤 변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여러 질문들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끊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상민석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GK를 쓰든 PK를 쓰든 실질적으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형태는 결국 PK를 돌리는 과정에서 사실 똑같이 나오게 되므로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 해석을 스피어 위에서의 해석이라고 저희는 보고자 한다면 스피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이미 알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분포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30분 동안 이 얘기를 듣기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고 하시죠 그러면 확률분포가 있어요 확률분포를 각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가 1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트리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게 구위에서의 원소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확률분포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구위에서 거리를 다음과 그리고 문현재 선생님께서 제작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 K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구의 거리에 대한 수식이에요 물론 지금 이 붙여놓은 건 반지름이 2라서 붙여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확률분포 간의 거리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실제로 응용세계에서 알고리즘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 어떤 확률분포를 결정할지를 가설검정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크라이티어리언으로 어떤 거리 이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기준을 의미게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제가 인위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가운데 확률분포들의 모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기약을 가지고 그 기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이 포인트 근처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확률분포라고 할 거야 라는 말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시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서 하더라도 이런 류의 것들이 된다는 것을 사실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놀라워요 확률분포로 간에 무려 거리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을 사실 충분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그리고 역시 오늘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또 하나는 제프리 사전 분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세한 정의 및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Fishing Information Matrix에다가 Determinant Square Root를 씌운 것으로써 정의가 되는데 저희가 이미 Fishing Information Matrix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이 선 계산으로부터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 경우에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엑서사이즈예요 왜냐하면 이게 2x2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뭐랑 당연히 똑같냐면 저희가 기대한 것처럼 R3에 있는 2차원 9 그 녀석이 갖고 있는 볼륨에다가 그러니까 2차원이니까 에어리아라고 표현해야죠 그래서 그 에어리아랑 정확하게 갖고 이게 사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Sine 세파가 앞에 붙어있는 건 이거를 소위 말해서 각으로 치환했으니까 이게 마치 Sine이 붙어있는 거지 어떤 2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DX1, DX2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게 가르쳐주는 거는 제프리 사전 분포가 지금 이 트라이노미알 패밀리에 대해서는 유니폼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관찰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사람 여러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관찰이 어떤 컨티뉴스 케이스를 포함해서 얼마나 일반적이겠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상상을 해볼까요 그 가령 지금 저희가 원소의 개수를 3개 대신에 N개였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이거 N개로 들리면 실제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은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게 역할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관에서만 저희가 3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 sum이 1부터 3까지 돌아야 되는 이유 따위는 없단 말입니다 1부터 N이어도 돼요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1부터 무한되어도 되죠 사실은 조금 비약이 있겠지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적절하게 define할 수만 있다면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이 계산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정의들의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오늘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정의가 이제 이건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선에서만 얘기를 하고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보시냐면 그 노말 디스트리버에서 생각합니다 R1의 정규분표를 생각해요 R1의 정규분표를 생각해요 R1의 정규분표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모든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제가 mu라고 적혀있고요 평균은 이미의 실수니까 실수값이고 어떤 이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저희가 랜덤선을 생각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Deterministic는 생각하지 않겠고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세타에 대해서 결정되어지는 사실 이제 그 priority density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는 일단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를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하나는 Fisher score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isher score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실 이게 형태를 보면 조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로그를 씌운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로그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냐면 이제 요런 맥락에서 그래서 지금 미분한 것과 분모가 있으면 이걸 합쳐주는 과정에서 로그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제 계산상의 편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씌워 가지고 그 녀석의 각각의 variable 기준으로 미분한 것을 저는 이제 Fisher score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통계에서 그래서 그걸 일단은 계산해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계산에는 제가 일단 적어놨으니까 참고는 하시되 한번 좀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Fisher information matrix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Fisher score 자체도 지금 이제 어떤 벡터다 보니까 거기다가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곱해 주게 되는 매트릭스가 되고 그 각각의 엔트리 때가 expectation을 취함으로써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사실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계산을 제가 적어놓긴 했으니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근데 답은 제가 알고 있어요 답을 끼워 맞춰 놨어요 답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얘가 지금 Fisher information matrix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각각의 parameter density function은 어떤 파라미터들로 주어져 있냐면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균은 이미의 실수예요 그런데 표준편차는 양수여야 돼요 그 얘기는 R2에서 5를 보고 있는 겁니다 R2의 위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상반편 명 혹은 upper-wife plane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upper-wife plane에 각각의 포인트들이 사실 뭐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 녀석에 대응되는 private density가 있는 거죠 아까 트라이노미알과 비슷한가요? 트라이노미알의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비록 P1, P2, P3를 생각해서 sum이 1이 되는 각각마다 distribution이 있는 거죠 private distribution 자체가 이제 distribution이라는 단어를 private distribution 단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섞어가지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여기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들마다 그 녀석에 대응되는 density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까 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실제로 그 각각의 distribution들은 뭐에 해당한다? 여기에 있는 원수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리고 대놓고 정말로 지금 여기 이 생김새의 기약을 따르는 것처럼 저희는 생각하고 싶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그림에서도 이 어퍼 F 플레인이 따르는 지오메트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를 따라가지고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모임이 결정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Fishing Information Matrix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계산의 결과입니다 아까 드린 정의를 가지고 이 형태는 지금 좀 묘해요 어떤 센서에서 묘하냐면 이 시그마는 이거 유관이나 시그마입니다 제가 글씨 혹시 못 써가지고 유관이나 시그마입니다 그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시그마가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는 0이면 안 되잖아요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시그마가 언제 0이 되냐면 이게 X축 그 뮤축으로 갈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그마가 0으로 갈 때는 이 값이 지금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요 즉 지금 뭐를 보는 게 불가능해요 이 뮤축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발산하는 거는 정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포인트가 각 포인트마다 density가 하나씩 distribution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X축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못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오메트리가 사실 결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매트릭스를 미분계약에서는 프랑카리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제가 하나씩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이런 계산들이 사실 어떠한 기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피셔 스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스코어는 저희는 나중에 뭘로 해석할 거냐면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이제 매니폴드를 보고 매니폴드 위에서 벡터 빌드, 벡터장으로 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벡터장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리마니안 매트릭이 피셔 인페미션 매트릭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R1의 노말 디스트리뷰션의 기약적인 R1의 노말 디스트리뷰션 모임에 정체는 수학적으로 정말로 매니폴드로서 어퍼에퍼 플레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 이게 미분계약의 한 가지 모델 공간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를 다 이미 보고 있는 거냐 이제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미분계약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세 가지 공간을 기준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공간 당연히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R1 근데 모든 공간이 R1처럼 생겼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좋은 공간이 스피어에요 그리고 스피어 말고 나머지 한 가지 공간에 해당하는 게 어퍼에프 플레인이에요 이 세 가지 공간이 가장 이제 어떤 표준적인 모델에 당하는데 저희가 방금만 본 게 두 가지 모델 공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노미아 패밀리의 경우는 보니까 스피어에 해당해도 오프에프 플레인에 해당한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어 뭐 그렇구나 하고 넘길 정도의 관찰은 적어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다시 연결을 해보죠 어떤 이제 이런 통계학적인 세계관을 이해한 데 있어서 기약이 필요하겠냐 이거 해석들은 각자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방금 시그마가 0으로 갔을 때 뮤축으로 가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파이프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R2에 들어있는 오픈 서브셋이에요 근데 오픈 서브셋은 당연히 오픈이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좀 정확하게 쓸게요 매트릭이 컴플릿할 수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R2에 다 프로덕트를 매트릭으로 주면 절대로 컴플릿 매트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로즈된 바운더리가 컴픽트가 될 수도 없다고 말해도 되고 어떤 이제 공간에 구멍이나 컴플릿하지 않다는 건 공간에 구멍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 되는데 이 매트릭이 좋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플릿하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공간이 닫혀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바운더리를 못 보니까 그래서 요거가 이제 포항카리 매트릭은 어파이프 플레인에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컴플릿 매트릭이 된다 사실은 수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크기가 커지면 그쪽으로 약간 청력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게 커버처랑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를 사실 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매니폴드를 설명할 때 매니폴드는 각 점마다 이건 조금 단어를 좀 어떤 분들께 아직 이해를 못하실 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니폴드의 각 포인트들마다 사실은 어떤 이제 로컬 네이버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마니언 매트릭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 로컬 네이버에 대해 초이스에 디펜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만약에 이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대신에 배리언스로 쓰게 되면 이 형태가 좀 바뀌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바뀌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로 레프리센트하는 것은 사실 코디네이터에 의존 된다 하나는 그게 있고요 인디펜던트 하는 거에 대해서 지오매트는 당연히 커버에 의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통계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어슴토틱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설명을 할 건데 나중에 그 이쪽에서 그 지금 이제 그 세컨드 오더 쪽에 에러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커베이처를 저희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해석할 거고 요거의 어플리케이션으로써 어떤 이제 MLE가 사실 어떤 걸 대체하고 EMI고리즘이 사실 왜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아마리 기준에 커넥션 기준으로 지오되시게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그때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 외계어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해석들을 좀 해나가고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인데 그 질문들이 있으시면 끊고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본 거는 어떤 두 가지 예시를 봤어요 트라이머미안 패밀리와 그리고 노말 디스트리부신들의 모임 자체가 그 녀석들의 피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해 보니까 뭐가 되더라 약간 요런 얘기였는데 일단 매트릭스에요 맞죠? 그냥 어떤 2x2 매트릭스에요 저희가 이제 본 것들은 그래서 선형대수학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에서 저희가 뭐를 좀 배웠냐면 그 각도와 크기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내장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 간의 어떤 크기 각도와 어떤 한 벡터의 어떤 크기 그래서 이거는 이너 프로젝트에 결정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본 어떤 사실 with 예시의 경우는 다 프로젝트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편의상 오늘 이제 들고 온 예시가 다 2차원이라 가지고 r2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사실 이게 rn이어되고 무한차원이어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벡터 두 개를 받아가지고 어떤 값을 이제 출력해주는 함수에요 그리고 어떤 성질들을 만족을 하는 함수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이리니어하고 각각의 성분들을 기준으로 리니얼리티를 가지고 있고 자세히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안할게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벡터가 똑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되려면 s 상점 0벡터를 넣어야 된다 이런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너 프로젝트의 definition이고 다 프로젝트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내적이 주어져 있으면 내적을 가지고 저희는 임의의 벡터의 크기를 매그니튜드를 정의할 수 있고 또 역시 벡터의 어떤 두 벡터 간의 사익각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사익각에 대한 수식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j 코사인 법칙이라 불렀었어요 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사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위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부러 제가 그 2차원을 오늘 예시로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임의 두 벡터를 데리고 와요 임의 두 벡터를 데리고 와서 임의 지금 정해 놓은 이너 프로젝트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너 프로젝트가 만족하는 정의를 가지고 실제로 얘네들을 1,0과 0,1을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다 적어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적혀요 쭉 풀어 해친 겁니다 괜찮으시죠 내적이 갖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빠르거나 하면 채팅방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자체가 갖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이 녀석을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요 이걸 조금 팬시하게 적어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적혀야 되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풋과 어플에서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두 벡터를 넣었어요 a,b랑 c,d라는 벡터를 넣으니까 이렇게 아플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가운데가 등장해요 가운데 근데 이 가운데가 각각의 엔트리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1,0과 0,1을 이너 프로젝트에다가 넣음으로써 결정이 되는 그 밸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2x2 매트릭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너 프로젝트를 만약에 저희가 쓰고 있는 거에서 다른 걸 고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를 바꾸겠습니까 여기가 바뀐다는 얘기 여기가 바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벡터 똑같은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바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두 벡터를 고르더라도 그거 두 개가 맺고 있는 사이 각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센스에서 이 2x2 매트릭스를 이너 프로젝트라고 여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너 프로젝트는 얘를 결정하고 얘가 결정되면 이너 프로젝트가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고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를 그냥 1001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 그게 정확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령 2,3을 골라도 되고 100,100만을 골라도 되고 그러니까 eigenvalue가 소위 말해서 파지티브이기만 하면 뭘 골라도 돼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가령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이 빗변의 크기가 요거의 제곱이 된다는 거는 사실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00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1만의 특권이겠냐는 거예요 아닐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는 나중에 쿨백 라이벌 다이버전스 기준으로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본 것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적에 해당하는 행렬을 단지 그때로 보았을 때 이야기인 거라서 정의를 정확하게 하면 저희가 기약 중에서 유클리드 기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쓰는 내적이 다 프로젝트 리마니안 기약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다당해요 그러면 그 질문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너 프로젝트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닌 걸 골라야 되냐 이 매트릭스를 뭘로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게 해서 통계약만 하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피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골라 줄 거예요 그래서 피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너 프로젝트로 골라준 공간을 공부하는 것을 저희는 정보기야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기야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이제 뭐냐면 내적이 정해지는 순간을 생각해보시죠 내적을 저희가 줬어요 내적의 선택지는 사실 무한계가 있어요 내적을 줬어요 알견별이 바꿔주는 것마다 내적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의 사이각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뭐를 결정을 하냐면 R2에 있는 벡터들이 구체적인 생김새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내적이 정해진 시점에서 즉 내적은 공간이 기약적인 구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약에서 내적의 중요성을 따서 사실 리만이 처음 생각했으니까 리마니안 지어메트라고 부르는 건 사실 리만은 가우스라고 하는 저희가 가우스 암수로 늘 10대 때 싫어했었던 그 사람의 제자예요 그래서 베르나르트 리만을 따서 리마니안 매트라고 비록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 미분기약에서는 노테이션으로 가우스를 따서 G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보통 매니폴드는 M과 G의 페어를 지체하는 경우가 많고 G의 선택지로 저희는 뭘 쓰겠다는 거냐면 Fishing Information Matrix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클리드 기약이 쓰이는 용례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요 가령 한마디로 뭐냐 유클리드 기약은 언제냐면 RN일 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본 예시를 트라이모노미얼 패밀리 뭐가 됩니까? RN인가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피어의 단면이에요 노말 디스프레이션은 뭐임을 생각해보시죠 RN인가요? 아니에요 upper wave plane 이 얘기는 뭐냐면 해당되는 inner product들이 다 product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choice들을 해보면 그 정체가 놀랍게도 Fishing Information Matrix랑 정확히 같아집니다 미분기약에서 쓰고 있는 이 리마니안 매트릭의 choice 자체가 정확하게 놀랍게도 1차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약의 언어를 알고 오늘의 얘기들을 사실은 좀 어이가 없는 그 어떤 이제 일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자 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구에서도 내적이 Fishing Information Matrix였고 그 상반평면에서도 Fishing Information Matrix였잖아요 네 그게 다른 건가요? 그렇죠 왜 다르냐면 그 쓰고 있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고 있는 공간인데 Fishing Information Matrix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확률분포들의 모임에 정의가 되는 Matrix입니다 근데 확률분포의 모임 자체가 바뀌니까 확률분포를 가지고 정의가 되는 Matrix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바꾸게 돼서 그게 지오매트릭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이 방금 이제 해 주신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제가 그 이제 통계학을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직관은 사실은 알고자 하는 통계에서 가장 알고자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분산이에요 뭐 사실 expectation 자체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분산을 이제 파라미터를 여러 개로 늘리면 소위 말해서 코비런스 매트릭스 그래서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한데 약간 이제 어심토스 센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IID 베리어블들을 이제 그 줘가지고 그 개수를 이제 늘려줄 때 이게 어떤 이제 그 큰 수의 법칙이 되었던 중심묵한 정리가 되었던 어떤 적절한 센서의 극한 어플록시메이션 센서를 저희는 생각을 해 줄 건데 그 센서에서 좋은 통계적인 모델들은 공분산 행렬과 어떤 Fishing Information Matrix를 잘 대응시킬 수 있는 걸 저희는 Cramural inequality라고 저희는 부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본 예시 오늘 본 예시에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마일 디스트리뷰션의 케이스에서는 코비런스 매트릭스랑 Fishing Information Matrix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어심토스 센서에서 그 이제 샘플링하는 개수가 늘어나면 좋은 통계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비밋이 성립한다 이렇게 저희는 갈 거고 이제 그때 이제 Unbiased Estimator를 쓸 때 MLE를 쓸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수리 통계에서는 이제 갈 건데 그 저는 약간의 Fishing Information Matrix가 공분상행렬을 보완해 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약을 하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Fishing Information Matrix 가지고 기약적인 의미인 해석들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중요도가 사실 차감되지 않았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통계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더 듣기 전에 오늘 이제 렉처를 마무리하는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 뭐였냐면 과연 이런 어떤 확률분포들의 모임을 통계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약적인 관점이 중요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 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 조금 회의적으로 보이지 않으셨나요? 뭐 수학은 중요해 뭐 그럴 수 있지 기약? 아니지 않나? 그 약간 이런 관점이길 바라는데 상관이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크루셜하다고 저는 사실 이제 클레임을 하고 싶고 적어도 오늘 얘기하자 하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고 이런 경우 이런데 적어도 피셰 인페리 매트릭 시즌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 이게 오늘 한 얘기 그래서 뭔가 적어도 확률분포를 EM이 결정하는 문제가 기약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본 예시들이 갖는 기약적인 함유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나하나 좀 뜯어보기 시작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참고한 문헌들은 이런 것들이고 특히 이 지금 세미나 시리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마지막 책에서의 그 7단원부터 9단원 사이에 있는 통계학적인 어플리케이션에 필요로 한 미분계약에 대한 해석들은 그러니까 설명들은 좀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시리즈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절히 섞은 가운데 그 녀석에 이제 등장하는 미분계약적인 언어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적절히 이제 제가 어떤 판단하는 선에서 섞어가지고 말씀들을 하나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따라오시기에 적절하도록 어떤 건의사항들 혹시 이메일을 주시든 하면 제가 반영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렉쳐 맞추고 겟어타운에서 이제 그 레코드 없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의사항들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쳐는 여기까지고 질문들 듣고 레코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퍼하이프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어퍼하이프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거는 디스크랑도 같고요 보통 이제 푸안칼의 어퍼하이프 플레인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 검색해보시면 이제 그 수만 가지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아까 계산 중에서 EX 세제곱하고 EX 네제곱하는 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모멘트에 대한 질문인데 그거는 오늘 얘기하기 좀 부적절한 거 같아서 나중에 따로 얘기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 계산 따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 써 놓으신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아이덴티처럼 써 놓은 게 맞아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모멘트에 대한 질문 아 그리고 아까 그 제프리 사전 분포에서 DX, DY 부분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어떤 R3의 코디네이트 대신에 이제 스피리클 코디네이트를 써서 표현을 한 건데 이거를 R3의 코디네이트로 쓰시면 이게 DX1, DX2가 이제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게 되면 요텀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스피리클 코디네이트를 썼기 때문에 요텀이 등장하는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다 그 축에 대해서 균일한 그거 나온다는 뜻입니다 DX1, DX2, DX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코디네이트를 체인지를 해줍니다 X는 아니 죄송해요 X는 자료에 대한 그 X인가요? 세타랑은 다른? 지금 이거를 R3 안에 있는 2차원 9로 보고 있으니까 코디네이트를 표현할 때 X1, X2, X3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타 1, 세타 2로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코딩에서 그렇게 바꿔주면 요텀이 딱 사라지고 DX1, DX2, DX3가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센스에서 네 감사합니다 코베리언스로 매트릭을 주면 마을 아노미스 워리가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아노미스 워리랑 그 다음에 피셜 인포메이션으로 준 거리랑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를 좀 살펴보시면 약간 좀 더 보실 수 있냐면 지금 참고하는 레퍼런스 중에서 엘리멘터리 인트러덕션 인포메이션 지오메티리라는 거 구글링 해보시면 하나가 나올 텐데 거기서 정확하게 지금 그걸 가지고 가설 검증의 문제를 인포메이션 지오메티리 맥락에서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프리 프라이어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X들로 했을 때 DX1, DX2, DX3만 남는다는 게 M 위에서 유니폼하다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 근데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어요 적절한 해석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R3라는 집합을 주고요 R3를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볼 때 닷프로덕트를 이너프로덕트로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보는 게 유클리드 공간인데 스피어 자체는 당연히 유클리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피어에 주어져 있는 리마니안 매트릭은 사실은 닷프로덕트랑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합만 바꾸는 거고 정확하게는 닷프로덕트를 SN에다가 정확하게 리스트릭션을 걸어주면 그게 사실은 스피어에 대한 그 표준 리마니안 매트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프로덕트를 기준으로 지금 제프리 프라이어를 표현해주면 이게 사실은 볼륨 엘리먼트거든요 제프리 프라이어가 그래서 DX1부터 DXN에 사실 정확하게 매치라고 말해야지 맞지만 그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똑같은 볼륨 엘리먼트는 리마니안 매트릭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매트릭을 SN에다가 리스트릭션을 했으니까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수학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생리게 그렇게 되니까 유니폼하다 저는 이제 고정도 예를 하고 있는데 아마 원하시는 해석일지는 아닐 것 같고요 여쭤본 이유가 통계학에서 보통 유니폼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식에서 파이세타가 이제 세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컨스탄트 스타일로 나왔을 때 유니폼하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프리 프라이어는 파라메터에 의존을 하니까 어떤 센스에서 유니폼하다고 쓰신 건지 여쭤보려고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인베리언스 센스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답 프로덕트도 사실은 그 포인트에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답 프로덕트를 똑같이 쓴다라는 센스 그 센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포인트인지 제가 DX1부터 DXN의 그 곱을 사실 매치를 쓰는 그 센스를 유니폼하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스피어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근데 스피어도 적당히 대칭이니까 또 다른 코멘트들 있으신가요? 통계적인 코멘트들은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제 해주시면 같이 공부하실 절 포함해서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 파이세타가 상수가 나오나요? 전 제프리 사전분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약간 불변한 양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세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세타를 원점으로 갖는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사실 RNA에서 다 프로젝트를 준다는 거를 그 점을 원점으로 갖는 거를 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통계학적으로 조금만 그 보안 설명을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공률반경 공률반경 개념인 것이고요 그 공률반경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그 커브가 잘 휘냐 얼마나 그게 이제 빨리 변하느냐 문제니까 이제 그 맥시멈 라이클드 이스티메이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그것이 그 분포가 맥시멈 라이클드 이스티메이터 그래서 주변으로 그 분포가 이렇게 얼마나 빨리 그 뭐죠 좁히냐 좁아있냐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공면으로 생각했을 때 그 공면에 그 반지름이 얼마나 작으냐 크냐의 개념이니까 이제 그것이 맥시멈 라이클드 이스티메이터의 분산 분산이 작냐 크냐와 이제 바로 연결되는 개념 아까 그 질문이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뭐 크래머 라오 뭐 이제 하한과도 연결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게 가장 전 통계학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이제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더 추가적으로 편하게 디스커싱하고 싶은 겟어타운 링크로 이제 들어오시면 레코드가 이제 없으니 그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대화할 수 있고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김장환 교수님의 귀한 강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레코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